아 이런식으로 하는 버스킹은? 이게 그 날것의 맛이 있었나? 어? 뭐 약간 아직 옛날 습관 나오는건? 아 장난입니다. 예. 아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자! 오케이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워너브 댄스팅입니다. 매주 홍대 신촌에서 K-POP 퍼포먼스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. 저희는 킹밖에 멋있게 귀엽게 안타깝게도 하고요. 네. 뭐 보통 제가 안타깝게 해요. 네. 일단은 그런식으로 공연을 하는 팀이고요. 여기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. 인스타그램. 네. 영광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스타그램. 동그라미 별표. 네. 한바퀴 돌아주세요. 아 I say good. 그게 맞냐? 뭘. 스타가 되고 싶어? 아 죄송합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렇게 돌면은 네.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가르쳐 줄게요. 죄송합니다. 자 한바퀴 위해서도 이렇게 여기 인스타그램 꽝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. 이게 중요하대요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완료됐다면 자 이제 저희가 공연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호응 체크 한 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I say make some noise You say shouting Make some noise 이 맛이야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자 저희 한 번 귀엽게 먼저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 진짜 진으로 귀엽게 갈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자 저희가 이제 보통 할 때 안타까운 건 제거한다 했잖아요 자 지금 제가 바로 안타까운 순간을 자 지금 제가 바로 안타까운 순간을